콩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과거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콩은 20세기 들어 웨빙시대의 슈퍼푸드로 선정되면서 세계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목받는 밀레니엄 식품인 콩 이런 콩의 원산지는 다름 아닌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물학에서 작물의 발상지는 야생종의 분포 유무, 변이종의 다양성을 통해 추정합니다 콩의 경우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가장 많은 콩의 변이종이 발견되어 한반도, 구체적으로는 옛 고구려 땅이었던 만주가 콩의 원산지임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콩에는 대두, 검은콩, 강남콩, 완두콩 등의 다양한 종류의 콩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의 콩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장단콩은 파주의 장단지역에서 재배되는 콩으로 순수 국내 포종 재래종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뛰어나 명품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비잡이 콩은 간장, 된장은 물론 두부나 콩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목적 콩으로 특히 콩밥으로 했을 때의 맛이 좋아 유명합니다 경북 영천과 경주 지방에서 재배되는 보악다리 콩은 콩나물로 키울 경우 다른 콩에 비해 부패율이 낮으며 맛이 좋고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콩은 단백질 35에서 40%, 지방 15에서 20%, 탄수화물 약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도 불리는 콩은 치아 및 당뇨 등 기타 질병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 대체하여 해결해줍니다 한반도와 오래된 관계를 가진 콩은 현재로 넘어와서도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종류에는 비발효식품으로는 콩가루, 콩나물, 콩국수 또는 도유, 두부 등이 있으며 발효식품으로는 간장, 된장, 청국장, 콩치즈, 콩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템페, 이집트의 후무스, 브라질의 페이조아다, 중국의 두반장, 일본의 나또, 중동의 팔라펠 등 세계적으로도 콩은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비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대체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콩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 식품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콩을 활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넓어졌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콩비지로 만든 콩 곱창 레시피가 유행하기도 하였고 콩 디저트 전문점이 SNS의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체육을 이용한 레스토랑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짐에 따라 콩 관련 식품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콩을 이용한 요리로 맛과 건강 둘 다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